영등포구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없애기 위한 사이코 드라마를 운영합니다. 이번 심리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 운영합니다. 이번 힐링캠프 심리극은 직장, 가족 스트레스 굿바이가 테마이며 10월 21일 오후 7시부터 10시, 직장 내 스트레스,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 부부관계 스트레스,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 자녀관계 스트레스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영등포 주민 또는 영등포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회차별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관심 있는 주민은 힐링캠프 상담실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